고성구 칼럼입니다. 제가 주말에 사실 김기현이 새신한다고 하면서 총선 지면 정계은퇴하겠다고 하는 한방 코미디 발언까지 보면서 그보다 훨씬 심각하게 생각한 문제는 사실 그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였습니다. 여의도 정치판 안팎에서 대통령 탄핵 얘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음모와 계산들을 깔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암수, 꼼수들을 다 좀 빼고 아주 드라이하게 윤석열 탄핵론 여러 가지 종류와 버전이 있는데 탄핵론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가 이번에 영장 기각으로 구사일생은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감옥에 안 갈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지연제가 있기 때문에 또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 감옥을 가기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의 최대 목표는 뭡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재명의 최대 목표는 감옥 안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대통령이 뭐고 다 끝나는 거니까 우선 감옥에 안 가는 거가 최대 목표예요. 그래서 감옥에 안 가는 방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감옥에 안 가는 제일 확실한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겁니다. 탄핵을 하면 탄핵을 하면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60일 안에 하게 돼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60일 동안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자기를 제끼고는 대선 후보는 있을 수 없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60일 동안에 뭔가 대통령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기가 60일 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자기가 무조건 당선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일단 대통령이 되면 무슨 죄를 저질렀든 살인죄를 저질렀든 일단 지소가 안 됩니다. 임기 동안에 5년 동안에는 모든 사법적 절차가 중단 법원에 안 가요. 검찰에 안 가요. 재판 자체가 중단 5년 동안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이제 감옥 갈 걱정을 딱 접고서 지내다가 대통령이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재판이 재개되고 공소가 재개되는데 그때는 문재인 전략이 있어요. 무험하다. 어디 감히 나한테 이러고 버틴다. 문재인이 버티는데 왜 내가 못 버티니? 이렇게 해서 재판 감옥에 안 가는 전략을 이재명이가 그 길을 만드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첫 단추가 윤석열 탄핵이에요. 그런데 이 윤석열 탄핵은 이재명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돈봉투나 뭐 이런 저런 불법으로 감옥에 갈 예정으로 되어 있는 수많은 자들한테도 절박한 문제잖아요. 이들도 똑같아요. 윤석열 탄핵시키면 이제 이건 다 없어지는 사건들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자기들이 정권 잡고 검찰 자기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일치단계랄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이 균형이 대법원장 부결시킬 때 깔똘 모았더니 175표 됐어요. 175표. 그럼 여기서 윤석열 탄핵하는 데 필요한 의석수가 몇 개입니까? 25개만 더 있으면 돼. 넉넉 잡고 30석만 잡아채면 돼. 박근혜 탄핵 때 62표가 배신했어요. 박근혜 때보다 절반만 배신시키면 돼. 박근혜 때도 62표를 끌어당겼는데 그 절반이 30석만 끌어당기면 확실하게 윤석열 탄핵시킬 수 있어. 좌파들이 해볼 만한 일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을 보니까 어? 가능한 것 같아. 보세요. 내년 3월이면 배지는 달고 있지만 총선에서는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생깁니다. 공천에서 현역 의원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3, 40명은 최소한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억울한 마음으로 윤석열한테 당했다 그러고서 투덜투덜 대고 있을 텐데 이 자들이 여전히 배지를 달고 있거든. 5월 말까지는 이 자들이 국회의원이에요. 공천 탈락하고 선거에는 못 나가도 국회에서 표결은 바로 이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최소한 3, 40명은 된다. 그러면 이 자들한테 야 너 억울하잖아. 정치도 모르는 윤석열이한테 너가 당한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야 윤석열 탄핵하자. 그러고 나면 세상 우리가 잡어. 그러면 너 어디 공기업이라도 보내줄게. 이준석이나 유승민 똘만이들하고 이런 야합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김무성이를 떠받들고 있는 김무성 똘만이들하고 이런 야합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한 번 배신한 자들 다시 두 번 배신시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탄핵 시점은 현역 국회의원인데 공천에서 탈락돼서 선거도 못 나가거나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수십 명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 있을 내년 3월 4월이 탄핵에 적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아직 공천받을 희망이 늘 있으니까 저 이재명 세력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공천이 힘들지 우리랑 손잡고 윤석열 탄핵하고 우리 세상 한 번 더 하는 게 어때 라고 악마의 속삭임을 속삭거려도 나 탄핵 받을 나 공천받을 수 있어 이러겠지만 3월쯤 되면 진짜로 공천 탈락자들이 수십 명 나올 거예요. 이자들을 끌어당기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래서 내년 3월 4월이 윤석열 탄핵에 진짜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탄핵 의결 시켜놓고 선거 치르겠다. 그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훨씬 좋은 선거 전략이에요. 안 그래도 윤석열 심판으로 선거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판에 국회 탄핵까지 시켜놓고 선거 치르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6년 전에 박근혜 탄핵 했듯이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서 가겠다는데 이런 식의 탄핵론이 여의도 안팎을 유령처럼 지금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하나는 이런 주장을 이런 설을 국민의힘 쪽에서도 퍼뜨리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 들은 거 자파들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쪽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럴 수 있으니까 감히 공천혁명 칼날 휘두르지 마. 이겁니다. 이럴 수 있으니까 감히 우리 죽이려고 하지 마. 이 얘기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들이.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제가 논평을 하면서도 수많은 여러 종류의 탄핵 론이 있어요. 변종들이 있는데 여기에 다 음모들이 숨어 있어. 다 정략적 이해관계들이 숨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잘못 전하면 잘못 전하면 제 의도와 전혀 다른 식으로 이게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이는 지금 죽기 살기예요. 죽기 살기 입니다. 감옥 감옥 가서 죽나 내가 마지막 한판 승부 뛰어서 윤석열이를 먼저 감옥에 보내나 내가 감옥 가냐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뛰고 있어요. 설마 6년 전에 우리가 당했는데 또 그러겠어.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한 번 배신한 자들이 두 번 배신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죠.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비상한 상황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비대위로 가자 이렇게 비상비상 비대위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는 김기현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일단 비대위로 가자고 주장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비대위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조기 전대입니다. 조기 전대 전대를 여는데 두 달 걸립니다. 전대를 하겠다고 공고해서 실제로 새 당 지도부를 뽑는 데까지 두 달 걸립니다. 12월 9일이 전기국회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12월 10일부터 시작해서 두 달이면 2월 10일 정도면 새 지도부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선거는 4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전기국회가 끝난 다음 날부터 전대 공고하고 천천히 이게 서두르면 한 달 반이면 되지만 두 달간에서 2월 10날 새 지도부를 구성을 하고 그 새 지도부가 공천하고 선거 치르면 돼요. 빡빡하지만 가능합니다. 제가 이 조기 전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비대위는 위원장 하나 잘 뽑으면 우리가 크게 살지만 위원장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다 죽어요. 그것 때문에. 그 위원장을 누가 뽑냐 지금의 지도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비대위장으로 누구누구누구를 추천하지만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으로 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컨대 언론에서 비대위의회의가 나오자마자 나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한길이 아닙니까. 이건 자유오파 정당을 완전히 중도자파한테 갖다 넘기는 그런 위험한 비대위가 될 위험성이 매우 높았어요. 그러니까 비대위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기 전대에서 전대를 하면 적어도 김한길이가 대표하겠다고 나서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저쪽은 이재명 중심으로 선거를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2월부터 2월 동안 만약에 우리가 조기 전대를 한다면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컨벤션을 할 수 있어요. 선거 앞두고 컨벤션처럼 좋은 게 없어요. 당 지도부 전체가 전국을 유세하면서 TV토론을 하면서 자유파가 왜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는가 40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거 가지고서 토론할 거 아닙니까. 후보들 간에 그것만큼 좋은 선전이 어디 있습니까. 집권당 응의 전대인데 아무리 지상파 정편이 좌파들한테 장악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 중계방송 완전히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선거 앞두고 이처럼 좋은 컨벤션이 없다. 컨벤션 이펙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또 이렇게 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새 지도부가 구성된 그 순간이 가장 지도부의 힘이 강할 때 아닙니까. 제일 셀 때 아니에요. 가장 셀 때 공천혁명 잘할 수 있지. 지금 김기현이가 공천혁명 하겠다고 그러면 누가 콧방귀로나 듣습니까. 그러나 새 지도부가 당원의 지지 국민적 지지 하에 당선이 돼서 공천혁명을 확 밀어버리면 그거 거역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나서야 될 대통령이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최소화됩니다. 연일 정치면에는 국민의힘 전대 뉴스가 장식하게 될 거고 새 지도부의 한마디 한마디들이 장식되게 될 거예요. 대통령이 이를테면 공천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자범이 있니 어쩌니 그런 기사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당의 지도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저는 그 점에서 그냥 위험성이 높은 간명하기는 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비대위보다는 조기 전대로 제대로 판을 한 번 벌리죠. 그래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가장 강력한 새 지도부의 힘이 있을 때 공천혁명 주도하고 전국을 주도하자. 이런 방식의 비상한 플래닝 가능하다. 비상한 상황이니까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데 정말 비상한 각오로 한다면 이런 비상한 조기 전대도 해볼 만하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의 여러 가지 암수들을 말씀드리면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상한 위기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상한 플레인 계획으로 비상한 계획으로 조기 전대를 대안으로 제가 제시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 대통령의 결단으로 범여권이 새신해야 한다. 제가 오늘 요즘 생각이 많아졌어요. 지난 주말 하도 마음이 좀 어지러워서 고행하듯이 1시간 넘게 등산해서 산속 깊은 곳에 산사도 찾고 요즘은 제가 집 주위를 그냥 방황하듯이 걷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제도 밤 늦게 9시 반쯤 나갔더니 깜깜하더라고요. 한 1시간쯤 걷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 정리합니다. 이대로 가면요. 이대로 가면요. 여러분 내년 총선은 이재명이가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김기현이가 주도하는 국민의힘 간의 대결로 진행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장 기각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완전히 무죄인 것처럼 활개치면서 두 날개 달고서 날아다니고 있는 이재명이하고 그 이재명이가 이끄는 악랄하기 그지없는 저 사악한 이 꼼수와 잔머리들로 가득찬 저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그 이재명과 김기현 김기현 그러면 걔 누구야? 그 사람 누구예요? 라는 질문이 먼저 들어오는 진짜 존재감이라는 존재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김기현이 이끄는 결기도 없고 배포도 없고 위기의식도 잘 모르는 이런 국민의 힘이 붙게 생겼어요. 이대로 가면 필패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칼럼의 제목을 대통령 결단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면 국민의 힘이 지면 국민의 힘만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힘이 지면 윤석열 정부가 지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는 것이고 우리 자유파가 전체가 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위기적 상황에서는 김기현이가 아니라 국민의 힘이 아니라 자유파라면 누구나 가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누구나 가다 이 문제에 관해서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서야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거는 비록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치러지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국민의 힘만 보지 않아요. 김기현이 하나 보고서 투표하지 않는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나 윤석열 정부는 잘하나 그리고 국민의 힘은 잘하고 있나 전체를 보고 투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김기현이가 세신하겠다 세신하겠다 해도 김기현이의 권한은 당 세신밖에 미치지 못해요. 당 세신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비판을 하지만 김기현이 말대로 김기현표 세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당 세신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힘만 세신하면 국민들이 찍어주냐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는 세신 안 해도 괜찮고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는 대통령실은 세신 안 해도 국민들이 찍어주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벌써 몇 달 전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관리해야 한다. 최소한 대선 때 얻은 48%를 회복해야 한다. 공천혁명 해야 한다. 공중전을 해서 이재명을 찍어 누를 수 있어야 한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지지율 관리 이거 대통령실에 세신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기현이한테 모든 자유파의 명운을 맡기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까지 김기현이한테 맡겨둘 상황이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핵심적인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운명은 그래 김기현이 같은 자의 손에 맡기고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집권 2년 차에 치러져요. 집권 3년 차에 치러져요. 실제로 집권한 지 만 2년 정도 되는 시점이 치러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 좋은 성과 잘못하면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봤자 그거는 현실과 다른 거예요. 정권 심판 선거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권 심판 당당하게 받을 만큼 국정운영을 잘해서 지금부터라도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우리만 심판받지 말고 지난 2년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저 입법 독재를 한 더불어민주당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심판 안 받고 더불어민주당만 심판하자 그래서는 먹히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쇄신도 국민의힌만 쇄신해서 될 일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도 쇄신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는 대통령 실도 쇄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김기현에게 권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우파 전체를 쇄신하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종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으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정원에서 했어요. 오픈된 공간에서 개방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이 절박한 문제의식을 대통령 비서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실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의 이 발언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종소통을 더 강화하라는 이 발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종소통 강화에 대해서 우선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당정협의를 열심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재도 당정협의를 하고 있지만 당은 지역에서 유권자를 대하고 있어서 민심을 빨리 전달받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정소통을 잘하면 당을 매개로 해서 국민소통도 잘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쓸데없이 국민소통을 따로 얘기한 겁니까? 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정소통만 잘하면 국민소통도 그냥 자동으로 된다는 건데 대통령은 왜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 세 가지를 얘기했을까요?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근접 보좌한다고 하는 비서들이 대통령의 그 고민과 절박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고 탁상행정이에요. 국민과 소통을 대통령이 직접 하도록 고민하지 않고 당정소통 잘하면 국민과 소통이 자동으로 되는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 국민들은 당정소통을 통해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당정소통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간접적 소통 방식을 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소통의 효과도 비서들이 100번 국민을 만나면 그게 소통의 효과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비서들이 100번 만나고 장관이 100번 만나고 직권당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100번 만나는 것보다 대통령이 한 번 국민과 만나는 게 훨씬 더 소통의 효과가 직접적이고 높지 않겠냐고 그러면 마땅히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 당정소통을 얘기했으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일정과 행보를 통해서 이 소통 강화가 구현되도록 비서들이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과 직접 만나서 소통할 거냐 기자회견을 언제 할 거냐 현장에 어떻게 갈 거냐 당정협의회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자 맨날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뭔가 이런 정도의 실무적인 팔로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대통령은 지금 절박하고 절실한데 고작 비서라고 하는 것들이 하는 말이 탁상에 앉아서 당정협이 잘하면 국민과 소통도 자동으로 되는 거야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자들한테 어떻게 범여권의 세신을 기대합니까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또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대안 없이 체제를 무조건 흔들어 바꾸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대통령 비서들이 언제 무슨 다들 평론을 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의 수석이나 비서관들 중에 제대로 정치평론을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뭘 자꾸 이렇게 기자들한테 지급들 생각으로 평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십시오 대안 없이 체제를 흔들면 지혜롭지 않다 그럼 대안 마련하고 흔들려가 있었습니까 대안 마련하고 쇄신한 적이 있었냐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적 상황은 대안 있고 없구를 떠나서 일단 지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에서 시작되는 쇄신 이여야 돼요 그리고 왜 대안이 없습니까 대안은 지금의 기득권들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말이죠 대안을 만들어 놓고 쇄신한답시고 원희룡이다 한동훈이다 김한길이다 권영세다 대통령실에서 야 우리가 김기현 체제 물러나게 할 테니까 네가 그러면 비대위원장이나 뭐 할래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뭘 한다고 치면 그게 그게 하루 이틀을 가겠습니까 일주일을 가겠습니까 결국은 다 알려지게 돼요 아 이거 대통령이 다 그림 그리고 하는 거구나 그런 쇄신은 그 순간 망하는 거고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국민을 믿고 우리 당을 믿고 다 죽을 각오로 던져야 쇄신이 되는 거예요 대안이 없이 던져야 쇄신인 거예요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국면 전환이 필요하면 국면 전환용 인사도 해야지 그럼 지금 국면 전환 없이 어떻게 선거 이길 건데 지금 국면 전환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한마디로 대통령의 절박함과 절실함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보좌할 생각은 안 하고 기자 상대로 이런 택도 아닌 평론인을 하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실로는 지금의 국민의힘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누구도 대통령실의 어떤 비서들도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의원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느끼고 있을 그 절박한 위기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법여권을 쇄신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야 한다 그 끝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뛰어들어야 한다 왜 지금보다는 나을 테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끌려가서 죽는 지금의 김기현 체제보다는 나을 테니까 그리고 그 끝에 모든 것을 던져 사직생의 각오로 뛰어드는 그 끝에 새로운 희망을 잡아왔던 것이 우리 자유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니까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라임덕을 칼럼 주제로 잡은 이유는 유승민이가 협박을 시작했는데 유승민이 협박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승민이 협박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 조중동 보수 언론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쉴드 쳐줬냐 근데 지금 얼마나 비판을 시작했냐 이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끝난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어요 이게 말이죠 유승민이 같은 자 좌편향 언론이 참 좋아하는 패널이죠 자기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자기들이 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는데 우파 진영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자가 자기들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시작하면 어그 설득력이 배가 되잖아요 그게 앞으로 이 유승민이를 좌파 언론에서 계속 불러쌀 것 같아요 불러재킬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자가 이제 고삐 풀린 망하니처럼 마구 떠들어대면 그게 뭐 일종의 대세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특히 의자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공격을 한 거라면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고 논쟁이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아 레임덕이 아직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순간 레임덕 프레임에 빠지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레임덕 문제를 좀 제대로 한번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유승민이가 봐라 조중동이 그동안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쉴드 쳐줬냐 그런데 조중동부터 이제 윤석열 때리기를 시작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유승민이의 이 주장이 또 아주 근거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조선일보를 보면 어느 대학 교수의 기명 칼럼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통상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키면서 책임은 지지 않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 비판 칼럼이 나왔어요 보면 세 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다 오만과 불통 그러면서 송상현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이죠 서울대 법대 시절의 스승인 송상현 교수도 국정 방향 전환 보다 스타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포용하는 스타일 변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해요 사실은 저는 아니 40년 50년 전에 대학에서 가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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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지금까지 무슨 선생님으로서 훈수 듣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스승님이나 선생님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50년 전에 학교에서 학생으로 만났을 때의 가르침과 이미 그 이후에 무슨 사회활동 정치활동을 해서 만나는 이 관계에서의 이야기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면 대통령의 선생님조차도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런 식의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오만을 가장 싫어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만과 풀통 이렇게 딱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에 렛데리를 갖다 갖다 붙입니다 두 번째 문제 비판이 민생에 대한 둔감성 민생에 대한 둔감성이 이게 좀 엽차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지난 추석 추석 밥상의 화제는 단연 민생이었는데 대통령은 이념을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념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민생이 중요하면 이념은 갖다 버려야 돼요 민생도 자유민주적 민생이 있고 인민민주적 민생이 있는 거예요 민생도 자유시장 경제적 민생이 있고 저 김정은 식의 배급시장적 배급경제적 민생이 있는 겁니다 민생에는 이념이 없습니까 근데 이 자는 민생과 이념을 대립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의 이념 강조 발언을 마치 민생을 무시하는 것처럼 포기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생 둔감성 이라는 표현이에요 교묘하죠 이 사람 자파가 아닙니다 조선일보의 대표 농객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보술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직적 당정관계인데 표현이 재밌네요 김기현 체제는 윤 대통령의 작품이다 논란을 피해갑니다 대통령이 김기현이를 찍었다 만들었다 이렇게도 얘기 안하고 그냥 작품이래요 대통령이 만든 거라고 도장 찍어주는 거랑 똑같은 수준의 규정을 해놓고 나서 그래서 국민의힘은 여의도 출장소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적 존재감은 바닥이었다 등등 이렇게 쭉 나오는데 김기현이의 존재감이 바닥이라는데 공감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만들어서 존재감이 없는 겁니까 김기현이가 그 자체가 존재감이 없는 거지 묘하잖아요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쭉 논리를 전개하는데 결론은 뭐냐 윤석열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런 논설이 유승민이한테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거예요 저는 조선일보와 유승민이가 만나서 짰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하면 어한다고 이것들끼리의 호흡이라고 하는 게 어제 하루이틀 일입니까 그래서 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자유파 위장자유파들의 공격이 시작됐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 공격이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형태로 시작됐다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을 레임덕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흔히 레임덕의 사전적 의미는 임기 말에 임기 말에 대통령의 영이 살지 않을 때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의지대로 잘 움직이지 않을 때 그래서 뒤뚱거리는 발을 저는 오리처럼 보일 때 뭐 그때 레임덕이라고 흔히 쓰는데 그거는 미국에서의 주장이고 우리나라 정치는 좀 달라요 양상이 뭐냐면 대통령이 미국과는 달리 미국은 사실은 의회에 뭐 이렇게 기반이 별로 없잖아요 대통령의 자기 세력이라고 하는 게 의회에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의 정당이 대통령이 만든 정당이고 또 대통령들의 대부분은 다 정치적인 자기 세력이 당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준석이 같은 자가 윤핵간이니 뭐니 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썼던 그 말만 생각하면 윤석열 세력이 엄청 세고 강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윤핵간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거론됐던 사람 한번 보세요 군성동? 아니 외가가 있는 강릉에서 어릴 때 한 몇 번 봤다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인연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김대중의 동교동계 김영삼의 상도동계 있잖아요 또 박근혜의 친박계 하다못해 이제 이명박의 친이계 나름대로 10년 또는 20년 또는 40년간에 걸쳐서 정치 생명을 함께 했던 그 세력들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군성동이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정치적인 생명을 함께 했습니까 장재원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관계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 안에 따로 갖고 있지 못한 대통령이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대통령 선거 때 이 사람 윤석열 아니면 정권 못 찾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캠프에 모였던 거예요 캠프에 모여서 선거 이긴 다음에 어차피 정치하에 나가고 국정운영해 나가려면 뭔가 그런 인연이라도 한 몇 달이라도 먼저 시작된 사람들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 과정이나 정부 출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리저리 역할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윤석열 세력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윤석열 대통령과 일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경우의 특징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늘 떼어놓고 고민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특징이 그래요 왜? 권성동이든 장재원이든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불려졌던 두 사람을 제가 예로 들은 겁니다 아니 권성동의 정치는 이명박과 함께 시작됐고 장재원의 정치도 비슷합니다 다 4선 3선 10년 이상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하게 무슨 정치적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2년 전에 일시적으로 서로의 필요 때문에 가깝게 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장재원의 정치 이 사람 정치 2, 3년만 하고 그만둘 건가요? 아닐 거 아닙니까? 나이도 아직 젊은데 그럼 앞으로 장재원의 정치에 나름의 비전이 있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3년 반 후면 대통령에서 물러나서 정치에서 물러날 사람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치와 장재원의 자기 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와 권성동의 자기 정치 여러분이 권성동이나 장재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최종적인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내 정치 포기할 거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3년 반이면 끝나고 내 정치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해 라고 장재원 프로젝트 권성동 프로젝트를 가지고 갈 거냔 말이에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자기 프로그램을 갖고 가게 되죠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는 그래서 윤핵관으로 찍혀서 불렸던 권성동이나 장재원이 조차도 그런데 국민의힘의 115명의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어려우니까 나라도 몸을 던지겠다 그러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할 국회의원이 저는 5명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슨 윤석열의 윤자만 나와도 몸을 부르르 뜨면서 막 충성심에 불끈불끈하는 그런 자들조차도 막상 최종적인 선택 시점이 됐을 때는 자기 정치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제 결론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외롭다 이미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미 레임덕은 한참 전에 시작됐을 수가 있다 이번에 무슨 선거 져서 레임덕이 시작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불통이고 오만이고 무슨 민생 둔감성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우리 정치의 그 천박한 계보 정치 이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생례적으로 레임덕이라고 하는 운명을 갖고 시작된 것이다 이런 관점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유략관들까지도 그렇다면 지금 김기현 체제와 지금 11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바라보는 정치의 시선과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정치의 시선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어떻게 알아 또 어차피 3년 반 후면은 정치판에서 사라진 사람 아니야 그런데 당신이나 나나 그 후에도 정치 계속해야 될 거 아니야 당장 내년 총선 다시 뺏지 달아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여의도 나와야지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 정치하고 다음 대통령 우리가 만들고 뭐 그렇게 가야 되잖아 라고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간에 이런 일종의 동료의식 직업의식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외롭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아미가 회원들을 매일같이 만납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가면 수많은 자유파 시민들을 만납니다 그때 그 자유파 시민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고성구TV의 시청자들이 아미가 회원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가장 많이 하는 말 박사님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꼭 성공시켜서 종북주사파 척결하고 다음 정권 우리가 다시 잡아야 돼요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입에 올리지 않는 자유파가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저는 115명의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그들의 입에서 단 한 번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중에 단 한 명 진정성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단 한 순간이라도 고민했던 자 한 명도 없다 단언합니다 권성동도 장재원도 자기 정치를 내려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다만 한 순간이라도 고민했던 적이 난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제가 틀렸을까요 진정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통해서 자유호파의 정권 재창출을 희구하고 열망하는 사람은 광화문에 있습니다 태극기 애국 세력들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의도판에 들어가면 누구도 그런 식의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씀드립니다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그 기반 위에서 자유호파의 정권 재창출을 열망하고 그걸 위해서 온몸을 던질 사람은 여의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광화문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손잡고 갈 사람들이 누군지 지금이라도 다시 정말 천착해 달라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다 하고 손잡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재명이가 가장 믿는 건 누구? 개딸 개딸 그 개딸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재명의 그 개딸에 해당되는 그 세력이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자유호파의 애국 세력들이 있어요 다만 대통령이 이들과 손을 잡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재명의 개딸과 다른 점이에요 이 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정론 1침 선거의 지구 더 세진 아주 이상한 초유의 지도부를 제가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오늘 고성국 칼럼은 그 연장선에서 짧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중동의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김창균 논설 주간의 칼럼은 전형적으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가 잘못됐다 오만불손하다 소통 안 하려고 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이게 다 비헤이비어 태도 에리투드 윤석열 대통령의 에리투드에 대한 지적이에요 태도 요즘 어느 광고에 보니까 태도를 입는다 그랬었더라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아주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바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바꿔야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겸손해야 된대 좀 더 몸을 낮춰야 된대 좀 더 소통적이어야 된대 좀 더 개방적이어야 된대 여러분 제가 40년 정치평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만큼 토탈한 사람을 못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만큼 개방적인 사람도 못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전히 더 개방적이어야 되고 더 소탈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된다고 주문하는 거예요 저는 일제히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보면서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공격할 때 딱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 자들이 공격을 시작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공격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시 야당이든 조중동이든 뭐라 그랬습니까 레이저 눈빛이 어떤 거 이렇게 시작했죠 레이저 눈빛 태도입니다 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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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었어요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여론에 떠밀려서 사과하러 나왔어요 진정성이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과했어요 또 진정성이 없다 그랬어요 세 번 네 번 사과를 해도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태도가 불선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라고 결국은 감옥에 갔어요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던 바로 그 프레임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저 그렇게 느낍니다 태도를 바꾼다 이거 말이에요 정말 19세기 봉건적인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성리학 때는 임금이 군자가 돼야 되면 군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임금이 군자가 되면 세상이 다 편안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임금이 공부를 더 하면 된다고 그랬고 감옥이 지면 거적대기 패고 임금이 일식삼참 먹으면서 비올 때까지 기구제 지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임금, 지도자, 통치자, 대통령의 태도를 가지고서 문제를 때리기 시작하면 어떤 통치자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임금도 버텨내기 힘들어요 이렇게 바뀌어도 여전히 욕을 먹고 저렇게 바뀌어도 여전히 욕을 먹어요 100명이 다 태도가 바뀌었다고 그러다 그중에 한 명이 진정성이 없는데 그러면 진정성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7년 전에 경험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바로 그 프레임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넣고 있는 중이다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하려고 해요 전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거리가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다 7년 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잃었듯이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을 잃을지도 모른다 저 영랑 카르텔과 조중동의 합작으로 거기에다가 정북 주사파들의 그 악랄하고 사악한 공작으로 또다시 우리가 대통령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 선거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 못 느낍니다 이번 선거는 그냥 전략의 실패예요 그리고 이 실패는 국민의힘의 실패예요 국민의힘의 실패인데 김기현과 그 일당들은 책임지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어떻게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한테 묻습니까 이 선거의 패배를 어떻게 임명직 당직자들 몇 명한테만 묻습니까 그걸로 안 되는 거 이 자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표적이 뭐가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이제 표적이 된 거예요 박근혜 레이저 눈빛 레이저 눈빛 갖고 몇 달간을 공격을 하더니 마침내 김무성이가 선거 이틀을 앞두고 도장 들고 튀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냐고 도장 들고 튀는 그 상황을 김기현이가 도장 들고 튀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갖고 공격을 시작하고 그런데 안 고쳐져 안 고쳐져 여전히 오만방자하고 소통이 안 돼 여전히 자기 측근들만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 나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어 하고 어느 날 김기현이가 도장 들고 튀지 말란 법이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이건희 회장은 신경령 30주년이라고 그러던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마누라 빼고 다 받고 했어요 마누라 빼고 다 받고 그렇죠 마누라 빼고 다 받고 했어요 그 마누라 빼고의 그 마누라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우리 여권에는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빼고 다 받고 이게 지금 우리 자유파가 던져야 될 화두라고 윤석열 빼고 다 받고 윤석열은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상수예요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 국민의 선택이고 역사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 빼고 다 바꾸자는 거야 김기현 따위가 뭐라고 자유파의 총선 승리에 감히 나서서 지면 은퇴를 하니마니 이따위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도대체 어느 정치인이 이 자유파의 정치적 승리에 무슨 변수나 되는 것처럼 까불고 끼어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고성우 칼럼 정치를 윤리로 퇴화시키는 윤석열 태도로는 척결하죠 배척하죠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 자유파에게 필요한 것은 윤석열 빼고 다 바꿔라는 처절한 쇄신의 움직임 지금 김기현이는 김기현 빼고 다 바꾸겠다고 설치고 있다 본말 전도의 적반하장이다 이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면 저희 고성국 TV라도 광화문에 나갈 생각입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쨌든 선거 참패를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이 자꾸 소통이 안 돼 불통이야 일반 강행이야 자꾸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도 어쨌든 나부터 변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입니다 제가 어제도 논평했습니다만 여기에 핵심은 현장소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선거가 6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를 보완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건 이미 그 전에 했어야 될 일이에요 지금까지 보완하지 못했거나 개선하지 못한 거는 그냥 내뿌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앞으로 5개월 동안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그중 그래도 잘하는 거를 더 잘하고 더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특히 소통과 관련해서는 현장소통을 아주 잘해요 현장소통을 아주 잘해요 제가 매일처럼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매일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아미고 회원들과 만나서 오늘도 제가 광고도 해드리고 또 맛있는 밥집에 가서 밥도 먹는데 제가 점심을 먹고 가갖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아미고 맛집에 가가지고 아 맛있습니다 하고 한 두어 숟갈 먹으면서 그냥 흉내만 내고 워딩 메시지만 주는 거 하고 진짜 내가 점심을 굶고 가가지고 그 맛집에서 진짜 맛있게 막 퍼먹는 것하고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안다고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딱 보면 나온다는 거니까 딱 보면 나와 1초 2초 3초 영상에서도 아 저 사람 진정성 있네 라고 느끼는 게 우리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시장에서 뭐 길거리 서서 어묵을 먹든 뭐 볶음밥을 해서 먹든 아니면 정말 힘든 중소기업 방문에서 그 손을 잡고 눈물을 같이 흘리든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에서의 모습은 진정성이 느껴지는 모습 그거는 그냥 연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연기자가 아닌데 이런 걸 무슨 교육받은 사람도 아닌데 10여 년 수십 년 동안 정치인으로서 그런 연기가 몸에 뱀 사람도 아닌데 진정성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오냐고요 그런데 현장소통의 핵심은 진정성이거든요 핵심은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소통의 달인이다 현장소통을 윤석열 대통령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정치권에서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 그리고 그거 따라 하느라고 이재명이가 발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가랑에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발차기 했잖아 딱 보면 다르잖아 윤석열의 어퍼컷은 그게 온 혼과 정신과 힘이 실려 있고 이재명의 가랑에 찢어질 것 같은 그 발차기는 얼마나 찌질하고 조잡하냐고 그게 현장에 있을 때의 윤석열과 현장에 있을 때의 이재명의 차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 얘기했지만 비서들이 100번 나가서 하는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요 이 얘기 제가 어제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현장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임팩트가 생긴다 그런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일까요? 민생 현장이다 대통령이 지금 민생 현장 말고 어디 현장에 갈 데가 있냐 민생 현장이다 대통령이 서 있는 곳 그 모든 곳이 다 민생 현장이다 따라서 소통과 민생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소통도 강조했고 민생도 강조했는데 이거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들 좀 하지 마라 대통령이 있는 바로 그 현장이 민생 현장이고 그 현장, 그 민생 현장에서의 소통이 대통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대통령식 윤석열씩 소통이다 소통 곤 민생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소통과 앞으로의 민생 행보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영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행정관까지 모두 책상에만 좀 앉아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 나부터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더 파고들겠다 이게 민생 강조하면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소통 강조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소통이곤 민생이곤 민생이곤 소통인 거예요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아시아투데이의 주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아시아투데이를 조선일보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요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세신은 민생 현장 소통의 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핵심 포인트를 잡아내고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은 민생을 위한 현장 소통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국민과 기업을 위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정치를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민생이곤 소통이고 소통이곤 민생인 윤석열 스타일을 앞으로 남은 5달 동안이라도 국민들한테 체감도 높게 보여줘야 한다 이게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의 주장입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방송입니다 고성국 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고성국 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 TV 화이팅 고성국 TV 화이팅